성인의 날에 이 에미의 마음을 전한다 참! 너에게 상인의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참! 벌써 입대하라는 우편물이 날아 올 줄이야 참! 벌써 술, 담배가 자유 선택이 될 줄이야 참! 벌써 여의사만 사귀다는 약속 할 줄이야 참! 벌써 에미 치매거리지 마라고 혼낼 줄이야 참! 벌써 돈을 벌면 에미 용돈 얼마 줘야 하는가 고민할 줄이야 참! 벌써 지 인생에 참여하지 말라고 얼음장 노출이야 유놈 성인의 날이 대체 없이 넘 급하게 다가오니 정신 못 차리겠네 반갑지 않는 성인의 날에 그냥 그 다시 오지 않을 시간들을 붙잡고 싶구나 너한테는 성인의 날이 영원히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 품 반에서 이렇게 말썽을 피우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세월을 붙잡고 있어주라 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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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!